하나님 말씀 우리 암호수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내가 다이세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틀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네, 큰 주제가 있고 이건 소주제인데요 큰 주제는 237, 5000 주제발리의 시점을 세우는 캠프인데 이 소주제입니다. 소주제. 다이세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캠프. 그중에 오늘 첫날은 개인 캠프 회복, 개인 회복, 개인 회복. 다음 주는 현장 회복. 그 다음 주는 교회 회복. 마지막 사주차는 시스템. 구축. 이걸 간단하게 캠프 가기 전에 우리가 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역은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 안 돼요. 간단한 메시지를 해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세 무너진 다이세 장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이세 가문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왕인데 전도서 쓰거든요. 모든 게 헛되다고. 다이세 가문이 굉장히 그 사무엘 상 10초장에 보면 천안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melihat 1라자-라자 17라기 전에 mereka adalah keluarga yang sangat luar biasa.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다이세 이세 이스라엘 국가를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다이세 이후에 솔로몬이 시작해서 히디가 때 적어도 한 340년 만에 BC 376년에 이스라엘 다이세 왕궁이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무스의 배경이 미래에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집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몇 천 수천 년간의 디아스파라로 아무리 개인과 가문이 왕성하고 경고할지라도 세 가지 놓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발리 현장도 중요하지만 캠프 발리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예원의 성도들, 캠프팀들이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인장의 일장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전히 다이웃 왕궁을 꿈꾸잖아요. 복원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뭘 먼저 회복해야 되냐 세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가서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약입니다. 가능하면 일찍 끝내야 되겠죠? 일찍. 자, 첫 번째 원약. 두 번째로는 나의 전도. 그 다음 나의 성교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이웃의 장막이란 말은 다이웃의 가문, 다이웃의 왕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Samuel 7장에 보면 너 를 통해서 견고한 왕과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원약을 주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완성을 하시죠. 장막이란 말입니다. 장막이란 말은 우리 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우리 개인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지지 않고 영원한 장막 영원한 장막이 저 하늘에 있는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의 우리 자체 사람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청정부는 창세기 315절 모르면 청정부 아니니까 정성명국 상태 반주구니까 다 듣고 있거든요. 출협기 318절 다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714절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캠프 가기 전에 또 캠프 가서 또 캠프 한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뭘까요?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캠프 가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복음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해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제가 satu sisi paham. 2017년도에 우리 하옥순 장원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밥 거의 못 드셨어. 그래서 소유 지역인데 밥을 하는 데 파리가 잔틱 있고 구정본이 그래서 밥을 하고 있는데 먹는다는 자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4주 전에 태국에 신학교 강의하러 갔거든요 금요일로 오게 됐는데 목요일로 오게 됐어요 아 힘들어 한국이 좋아 체질이라는 게 안 바뀌어요 누구라도 어떤 부분을 그랬더니 태국에서 2년 있었는데 대수관사가 딱 내리는 순간 목요일로 확 오더라고요 체질이라는 문화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원약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뛰어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배경 좋은 배경이 아니잖아요 가문의 영적 배경 뛰어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좌의 축복 드릴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 상처,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배경이 보금 안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세에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캠프 중에 보금으로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면서 잘 하고 처음 가는 분 정말 밥 먹기 싫다 하면 고춧장에서 가져가세요 우리 교구에 한 명이 있거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신현업은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은 우시아냐 마찬 마찬 싱싱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중년의 전영수 목사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고 우리 베트랑 전사님도 계시고 이 캠프 팀입니다 이제 모든 팀이 있는 Injil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잘 성격 테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한 사람 잘 성격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지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냥 전쟁이나 전쟁이 막 이렇게 부상 이번엔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국 부상 이번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편하게 가세요 물론 기도할 때는 진지하게 기도하지만 삶은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상처, 개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도 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다니까 세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오늘도 캠프하고 왔어요 하루는 제가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3시 50분이 일어나서 새벽에도 집에도 못 가고 한국인 시스템 다 되어있잖아요 한국인 시스템이 다 나와있잖아요 인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하는 걸 여러분 60 명이 다 바빠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캠프한다고 막 그냥 돌아 물어보니까 전도 지도 못 주게 돼 있어요 길가는 사람에게 전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관계만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1대1은 안 될 수가 있어 1대1 도매금이야 단체로 그냥 봐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선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자기가 없어요 그냥 그냥 기도만 하면 되요 알겠죠? 우리가 melihat 라땅, jangan kita yang menilai ini tapi kita hanya melihat saja sebagai 당우 임선영 원장님, 선교제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조금은 이해하겠죠 내가 어떻게 전제하는지를 전도는 여러분 직장 삶의 현장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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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학생은 학생들입니다 그럼 직장입니다 사업장 학생은 학생들입니다 다음과 학생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은 학생이 학생들을 잘받지怎麼辦? 학생은 학생들이 안 돼서 이런 중개가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나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의 축복을 이룰 때 흑암색이 문을 지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공항을 캠프 갔거든요 찬양 아까 인도했던 우리 유주영 군사님이 관계 한 1년인지 2년인지 물론 관계했어요 TV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PC방에서 살인사건이 공항교구에 TV에 나왔어요 알바하는 학생이 손님에게 손님 이러면 안됩니다 얘기를 했겠죠 젊은 섬은 청년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칼을 들어가서 알바생을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탐구는 이랄가 cari 하나를 열어주경을 рав milk 그래서 dia 벗어 피셜을 부른 befishing 결국 아파서 fruits에 영혼이 가면 그래서 그 피셍문 닫고 바로 앞에 애견 샵 하면서 도메도 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면열을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관계하다가 제가 목요일에 가서 예수님을 용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인지 학교 현장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반드시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자연스러운 게 전도고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발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이걸 이해한다면 발리 예원교회는 몇 년 지나면 확 부흥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직장이 어떻다 얘기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요새 노예인 데 전도 있거든요 직장 사이 피곤해 막 나는 말단이야 그거 다 이유가 없어 몇 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있어요 성사님이 하나님이 예원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존재할까요? 아니 없어요 금요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영원으로 성전 가득히 지키고 있어요? 너무 천만원 아시죠? 사미 하나님은 내 안에 사미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 가면 사미 하나님이 역사면 허가매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세상 경쟁 속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있다니까 학교 현장에 왕따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저도 그렇고 개인 원장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가 더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가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 중에 가장 2, 3, 7의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첫날, 월요일날 현장 가고, 하요일날 현장 가고, 수요일날 현장 갑니다 그래서 하루 pertama, 하루 kedua, 하루 ketiga, 우리 다 pergi ke 라덴 미시 간사님이 아마 단체 카톡에 올릴 거예요 아마 개방법도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프린트해 주거든요 청년들은 달라 이게 반반하시죠 우리 반반 너무 획기적으로 청년식으로 가면 못 따라와 이분들이 지금 학습장으로는 것도 못 따라온다고 반반하시죠 어쨌든 거기 보면 월요일, 하요일, 수요일 캠프 있습니다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발리가 차가 많이 바뀐대요 두째 날은 한 2시간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LTS라 해서 목회자들 한 150명을 초청해서 저하고 조영태 선교사님 오실 거예요 저희는 한 20분 날 나 enthusiastic 그런데 만약에 대한 선교사님들 정도나 이렇게als복을 달아주기VA요 щоб 뵙 funding을 받을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에서 양보하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할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랩스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스는 이제 저하고 성교사님, 마지막 3월 단임 목사님이 오후에 하시면서 저녁 집회까지 목요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랩스는 저하고 성교사님, 저하고 성교사님, 마지막 3월 단임 목사님이 오후에 하시면서 저녁 집회까지 목요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요일 오전까지나 금요일까지 사역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이번 캠프는 여러분 많이 누릴 거예요, 많이 쉬어요. 쉬는데 도망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청년들 밤마다 나가서 마사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석이랑 부딪이, 이렇게 저희는 다가가서, 이렇게 자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주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인도 받을 겁니다. 성교제는 가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서 가면 돼.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부산의 해완도에 장성도 목사님이 Afrika 10일 동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장성도 목사님은 유 목사님 제자하고 대학 때 부터 시작했으니까 초창기 멤버잖아요. 이 대리장은 정말 따라서 고정적입니다. 주일 예배도 잘 하시고. 그래서 autonomous 있습니까 로이의 해완이 매우 아주 꺼진, 그리고 시일 아프리카를 운항을 저항으로 유무국사님이 쓰던 용어가 더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흩어진 자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남은 자가 뭐 이런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단체로 있는데 그냥 가면 괜찮은데요. 오는데 만약에 얘 초등학교때 갔었는데 야 너무 많이 컸다.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때 갔거든 인도네시아를. 얘를 혼자 떨어뜨리고 온다. 일단 아빠가, 장모님 허락 안 할걸. 우리 전에 한번 여권 잊어본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2007년도 가서 청년의 여권 잊어버렸어요. 몇일 남아있는 것도 힘든데 평생을 혼자 이민 가서 혼자 산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민센터를 일어나지 사람들한테 해 happines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진 사람도 사이로 관찰이 있었어요. 남학교리다. 우리 남학교리지만 남학교리다. 인간이 Davidson ذ съ있ints고 그 성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단어가 성규제하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가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다면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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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할 게 있어요 선교 현장을 놓고 딱 하나 기도할 게 있어요 발리라는 힌두교잖아요 이 선교지는 그 선교지에 문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곳에 빛이 마드록 기도하세요 빛이 마드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 발리시아가 입은 캠프가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빛이 마드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캠프는 시작, 과정, 결과, 모든 것이 다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를 즐기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를 즐기세요 알았죠? 가능한 건 즐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가 즐거운 거야 잘 참석하셔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다이샤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장막이 물러질 수도 있거든요 많이 회복하셔야 돼요 전교 회복하고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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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 팀에게 다이샤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그러한 개인과 전도와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